자, 박진택 출발 슬기가 됐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빨리 나가, 빨리 조금 밀었어요 오케이, 풀어줄게 풀어줘 자, 기체 피하고 앞에 앞에 봐야지 오케이 그래야지, 하나는 안 돼서 박진택 일으켰습니다 아우로 왔다 갔다 좀 밀다가 길게 하지 말고 1.2백으로 거기서 하면 2백으로 갔다가 2백으로 갔다가 2백으로 한도 9백으로 들여줄라 박진택 내 펜을 이쪽 피하고 항상 하늘에서 그냥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좌우 위아래 다른 기체가 있나 없나 형성 사주려는 게 거기서 비행할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L쪽으로 소금 날짜로 들었다가 거기를 허공에서 왔다 갔다 좀 즐기다가 창점을 가라는 뜻이에요 창점 좀 넣어 빼지 말고 그렇지 거기서 조금 더 날아오다가 또 왼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칠기어요 그러면서 사주도 이렇게 자라고 창점에서 빨간 기체 고체 택배를 네, 확인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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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탄덤 기체 4주 경기합시다. 탄덤 기체 4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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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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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다 차가운다 네, 저 문의사 맨 마지막 공고에 있습니다 아, 저 소클링하고 있는거에요? 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기침내 맞습니다 네, 기침내 맞습니다 저 바른쪽으로 나오시죠 자, 바른쪽으로 나오세요 채택 내에 네, 최타는 가리야만 그냥 길을 체크나 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까지 유행할거니까 눈을 피워라 생각하지마요 지금 구름이 계속 뭉쳐있기 때문에 낮은 구름이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들어가시면 텐덤 없을때 창문자로 빨리 유도해요 다음사람 뛰어야돼 최대한, 최대한 자, 지탱내 몸으로만 자, 왼쪽으로 몸으로만 해보세요 됐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나가셔야죠 그렇죠 저기 위에 텐덤 기차 몇개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그쪽 방향 가서 그쪽에서 보도 처리하고 들어오실거에요 정풍이니까 텐덤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세요 세 찬인선이 어디야? 최대한 위치 가다가 조행 내려가면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좌우로 좀 더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돼. 제가 위쪽으로 90도 최대한. 이따가 조행을 이동했다 갔다가 다시 와서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오라고. 사례를 붙이지 말고 사례를 붙여봐야 지금 비치바람이 오르고. 자 오른쪽을 펴고 거기서 팔자들 왔다. 약간 빛나고 좀 오르라고 얘기예요. 최대한. 진택이 여기서 보도 추리하세요. 보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도 추리합니다. 서브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진택이 여기서 왔다갔다 보도 추리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이쪽으로 틀어서 하나콜리 저쪽으로 가요. 하나쪽으로. 하나콜로. 최대한. 부정액은 그 방향으로. 배달 가요. 지금 쪽으로 세월걸 Ethiopian 애견이 less thanУ45What. 바이러스 주택님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양쪽을 같이 잡아주면서 보도출을 하셔야죠 더 높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편도 잡아줘야지 속도가 감속을 하면서 그렇죠 보도출을 하셔야죠 그렇죠 더 가야죠 반대편도 잡아줘야지 속도가 좋죠 좀 더 가요 더 조금만 조금만 더 가서 맞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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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계세요 잡고 열이 조금 있으니까 가세요 만세 살짝 몸 빼죠 만세 만세하고 만세하고 들어옵니다 일단 자 거기서 보도출 앞을 천천히 준비하시겠죠 다시 꺼내주세요 다시 꺼내주세요 왜 이렇게 잘하셨는데 앞 처리하실데로 무릎까지 내리시자고 그러니까 그냥 싱크가 되잖아 부드럽게나 들어오면 되잖아 길에 잘하실 수 있습니다